어, 이서진 씨. 지금 불타는 청춘 촬영 중입니다. 이거 왜 그래요? 이거 반장 된 거야? 아, 이번에 반장. 반장 아니고요. 반장은 송은이가. 반장 아닙니다. 저기 송은이가 바꿔달래. 은희야. 네? 서진이 오빠랑 통화 한 통 해라. 이서진 오빠요? 어. 갑자기요? 반장이잖아. 어머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모두가 지금 공복 상태고 잠도 안 깨서요. 진짜 이서진 씨세요? 아니, 갑자기 할 얘기 있어서 전화했다가. 아. 할 얘기 있어서 전화했다가. 아, 광교 오빠가 혼자만 얘기하는 절친이 아니군요? 아니, 정말. 네, 사실은. 그럼 하여튼 뭐 말씀 나눈 수 있어서. 잠깐. 너무 좋아해요. 네, 아니 제가 너무 진짜 긴가민가 해요. 아, 진짜요? 진짜로. 너무 웃기대. 제가 좋아해요, 제가. 아, 그럼 한 번 웃으면. 야, 한 번 와라. 불타는 마음을 갖고 한 번 이제. 시간 될 때 방문 좀 해 주세요. 네, 자리 하려고 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은희야 누구야? 이서진 선배님이시래요. 여보세요? 나도 팬이야. 왜, 왜. 오빠한테 뭐 물어볼 거 있어서 전화하셨어요? 일단 전화해 줄게요. 반성이라는 이름이 부담되면 뭐 주번이나 당번이나 이런 거 해도 돼요. 잠시겠습니다 으 legal. 아 네, order at dud цен에요.